사랑에너지가 보입니까? 보였어요? 보인 분도 계시네요 근데 그 에너지에는 파워가 있어요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78살 된 하란 할머니인데 평생 담배를 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50년간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그러나 78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는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이슨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79세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말고요 그런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당신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내가 담배 그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라면서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녀의 50년간 이루지 못한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출연은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할머니의 멋진 고백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요? 있네요 여러분 79살 아직 안 되셨으면 그 사랑 남아 있어요? 고거 활용 좀 합시다 우리 아당과 하하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옷을 회입했어요 그 옷 재질이 뭔지 아세요? 양가죽이네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당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이 패션이 이뻐서 그걸 입혔을까요?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가죽은 양가죽이죠 양은 예수님을 패상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양을 사서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피들기라도 가져와라 양을 못 가져왔으니까 피들기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가져와라 내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들이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밀가루 이만큼만 가져와 이거는 양의 표시야 이거는 예수의 표시야 너의 죄는 예수가 갚아줘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계속 양을 잡았어요 양 양은 예수였어요 레위기 4장 32절로 33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를 삼을 것이오 속죄죄라고 하는 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천년 동안이나 양을 들여서요 그래서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 이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는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력이 있지만 죄를 주는 이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단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질병도 사실은 사단이 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간의 치료를 했다 할지라도 근원을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죄를 지은 사람 모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의 빛으로 우리에게 표상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봉의 1장 9절로 10절 찬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쳤습니다 찬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빛이 비쳤는데도 하도 오랫동안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빛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지금 상당히 쉬운 말로 하죠 그리고 화면도 띄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은 명쾌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고 안 들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은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빛이 비치는데도 안 보이는 이유는 누가 가려서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봐야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 빛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의 빛을 받으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빛을 못 보게 하겠어요 사단은 빛을 봐버리면 사랑을 느껴버리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 인류의 한 중심에 놓았는데 그것은 이것을 보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의미를 다른 의미로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곧 경건이요 선이요 진리요 자비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품과 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 빛이요 그랬는데 빛이란 그분의 생애가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비춰지는 거죠 경건한 빛 그리고 그것 자체가 선이에요 나는 진리요 기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죽은 게 없어질까요? 빛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죠? 경건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면 사랑을 안 해주면 네? 나도 괘씸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나는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우리 여기 지금 꽃꽂이를 해놓으셨는데 이 꽃꽂이가 좀 활기 있고 이쁘죠? 이건 나중에 내가 꽃꽂아 놓을게요 이 이파리가 이게 어쩌면 0.1mm, 0.2mm 정도 될까? 두께가?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염록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햇볕과 물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뿌리로 내보내서 뿌리에서 다시 영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한 천 배 정도 확대해가지고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파리를 확대하면 점점 확대시키면 이렇게 또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더 확대시켜 보니까 아주 작은 염록체가 보이네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염록체라고 하는 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록체에 지금 햇볕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 배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햇볕이 이 광자가 이제 염록체에 닿으면 그 염록체에 이렇게 물을 뿌리듯이 지금 햇볕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록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 햇볕이 터로 미는 것을 딱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끌어당겨요 그리고 뭔가 작용을 하는데 햇볕을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햇볕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이걸 끌어당겨서 이걸 자기가 뭔가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광합성 복합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끌어당겨서 자기가 사용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햇볕을 풀이 짐을 통해서 비치면 뭐가 보이죠? 무지개색이 보이죠? 그런데 무지개색을 비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에요 왜 녹색으로 보이냐면 나머지 색은 여기서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햇볕을 흡수해서 얘가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래되면 죽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어느 색으로 변할까요? 칼색으로 원래의 색깔 이파리 색깔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색은 필요하니까 흡수하고 녹색은 필요하지 않아요 광합성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녹색으로 변해요 이게 이 일을 지금 이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햇빛을 내가 붙잡아야 내가 붙잡아야 내 안에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붙잡아요?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죄를 그들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열렬하게 실행하는 이들은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네요 그래야 두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조건 없이 내 생각을 포기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으면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 입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건 물이라고 하는 입자예요 물 물은 우리 뭘로 기어로 표시하죠? H2O군요 그러니까 H하고 O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이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하는 일은 이걸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면 산소는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고 수소를 붙잡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보지 못하는 이 죄악을 보시고 그분의 전정가위로 깊이 잘라 이 품어온 죄를 그대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하신다 햇빛 안 보여요 예수의 빛 안 보여요 사랑의 빛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분리시킨대요 병을 분리시킨대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죄는 버려버리고 의만 필요하니까 이거 가지고 뭔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시키고 수소를 가지고 뭔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죄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내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죄를 잘라낸대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절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이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지키는 척 가짜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주의자 이게 이건 죄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으로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아들이면 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과학자들이 계속 찍어놨는데 수수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방사선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식물 속에 이제 이 광합성 하는 장면을 쭉 이렇게 찍어봤는데 뭐 보여요? 아 뭐가 보이네요 저게 지금 광합성 돼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빛이에요 저게 그래서 빛이 점점점점 많이 만들어져서 저게 당분인데 이게 당분이 쭉쭉 줄기를 타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뿌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빛이 닿아가지고 뿌리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내리면 다시 이것을 재흡수해가지고 이제 열매에다 또 이제 꽃에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이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햇빛이 닿으면 얘 속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우서 6장 16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서 속에서 다닌대요 예수가 들어와서 다닌대요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성깔 여러분 성깔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 성깔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된다 햇빛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공장이 얼마나 작아요 이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내가 성지를 자꾸 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꼬며버려야죠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이 이 일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꽃만 봐도 이 꽃의 색깔을 내는 것이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이 얘를 그늘에다 두면 색깔 안 나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을 쳐다보면 광합성이 이루어진다 빛을 쳐다보면 예수를 쳐다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준다 그래서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의 그 미남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가장 예수가 오셔서 가장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집약해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쳐다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빛을 쳐다보면 우리 안에 돌아서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인데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척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내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가식적인 거예요 전부다 이제 정직하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병들어서 또 병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식으로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동물 봤어요? 이게 민달팽이에요 민달팽이에요 그런데 이 민달팽이가 하는 일이 기가 막혀요 꼭 뭐 같아요? 나무니팽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 속에 확대경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요 그 속에 파란 초록색 것들이 있네요 이게 염록체였어요 동물이 염록체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조사 결과 민달팽이가 조류를 먹게 되면 조류의 세포는 대부분 파괴되지만 일부 DNA는 플라스미드 형태로 살아남아 민달팽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피어스 박사는 진액 생물 간의 DNA 교환 현상으로 보인다고 정의하면서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는 대신 다른 생물에서 전달받기 때문에 수평적 유전자 전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염록체를 자기 세포 속에 넣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자기 세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식물 같은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소도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도끼도 그러면 식물을 먹은 동물을 또 육식 동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생명을 유지하죠 그런데 이 민달팽이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피어스 박사는 민달팽이는 조류로부터 염록체와 유전자 모두를 넘겨봤기 때문에 자신의 체내에서 광합성을 계속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덕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부 에너지는 광합성으로부터 얻고 나머지는 자신이 먹은 조류에서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염록체 유전자를 자기 속에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햇볕을 직접 받고 자기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민달팽이보다 나아요? 못해요? 그러면 이 흡수를 잘하는 염록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 거 받아서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것을 내가 이 안에다 심어버리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자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록체를 선물로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염록체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록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로마서 12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주네요 이게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해요 안 사용하니까 지금 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잘 받아들이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즉 염록체를 자기 몸에다 박은 사람이 있나요? 누구요? 아 요한이 그렇게 하네요 요한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문을 열었다 예수한테 딱 달라붙어버렸네요 예수권은 모두 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제일 많은 단어가 뭐예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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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우리들의 세계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남녀끼리 서로 잠을 자면 키스를 하면 나오는 호름이 뭐가 있어요? 네? 옥시토신 얘기 날 때도 옥시토신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내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나와봤어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다 여기 모이신 것 같아요 옥시토신 나오면 어때요? 행복하고 모든 것 주고 싶고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옥시토신을 뽑아가지고 어쩌면 사랑할 때 뽑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을 가지고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주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왜 몸이 비대해져요? 스트레스예요 대부분의 경우야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옥시토신을 주사로 해봤더니 이명이 없어져요 과학자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 오르모 옥시토신 이명 진정의 효과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반드시 뭔가 에너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험하기 위해서 취를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여기 취가 있어요 그런데 산들쥐와 초원들쥐가 있는데 초원들쥐와 산들쥐는 유전자가 99% 똑같아요 그래서 교미해서 새끼를 낳게 돼요 산들쥐하고 초원들쥐 그런데 산들쥐하고 초원들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가져오는 차이를 잘 보여준 연구로써 초원들쥐와 산들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옥시토신 또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두 호르몬은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 호르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산들쥐와 초원들쥐예요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초원들쥐는 일부 일체조래요 그런데 산들쥐는 남봉꾼이에요 산들쥐의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 산들쥐하고 결혼할래요? 초원들쥐하고 결혼할래요? 선택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산들쥐는 남봉꾼이에요 그런데 초원들쥐는 꼭 자기 새끼와 자기 마누라만 챙긴다는 거예요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작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왜 남봉꾼이 됐는지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었더라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아, 이 문제가 뭐였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남봉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거 받아들이면 절대 다른 여자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수용체, 리스페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니까 남봉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닌더라 이것 차이였어요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상대를 구별하지 못했다 사회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을 흡입하자 적대적인 상대를 멀리했다 옥시토신은 사람의 눈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자폐환자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턱이나 입을 바라본다 시선도 자주 바꾼다 자폐환자가 좋아져버렸어요 눈도 잘 못 보던 분별을 못 받은 아이가 분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폐환자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호르몬은 어디든 들어가든 회복시켜 놓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도 몇 번 그런 사람 왔었는데 거식증 그러니까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뚱뚱할까 봐 지난번에 온 애가 중학생이었는데 걔는 얼마나 밥을 먹지 않았던지 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다른 데 안 되니까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얘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거식증 환자도 옥시토신을 넣으니까 되는 거예요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재대 서울 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 칼리지 자네 트레제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아 그러네요 사랑의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꿔지네요 그렇다면 사랑의 원액을 내가 먹으면 확실하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식증 또는 이명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용체의 문제였어요 즉 립셉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휴엄 있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위대하신 의원에게 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백성은 저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너무 교만하여 그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도 여러분 제 옷자락 만져볼래요? 왜 만지러들 안 오세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옷자락만 만지면 나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 온다는 얘기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낫는데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하나도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가복은 6장 5절로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우리 안에 염록체가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효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어 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아 오늘날에도 똑같네요 그 빛이 지금도 들어오면 똑같이 작용하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부활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시킬까요? 당신의 빛이 힘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수영체를 경험한 사람은 누워서 자는데 누가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수영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라고 하는지 더 자라고 하는지 못 들어 못 들어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그때는 심판을 해가지고 다시 재우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할 때는 항상 들었던 그 음성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이 일어나라 그러니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들었던 음성이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이걸 들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부활의 날 아침 일어난 사람들은 항상 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을 얻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것입니다 네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평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걸 못 가다니 그거 집 한 채 때문에 내가 못 가다니 아 그 욕심 부린 것 때문에 그 남편 속 썩인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참아가지고 바가지 긁은 것 그것 때문에 못 가다니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암을 두 번째 수술하고 여기 오셨어요 아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재발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실 때는 참 정말 낭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며칠 만에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그가 열심히 들었어요 꼭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리고 어떨 때는 필기해가지고 그걸 다시 쳐다보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에게 전화할 때도 옛날에는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남편과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나가셨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에 간증을 하고 또 나가서도 지금 계속 화면으로 보입니다 보입시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미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꽃들도 구름도 하염없이 봐도 아 나는 저 새처럼 날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 나무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과 물과 그 양분으로만 정말 살 수 없을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문제에 너무 고뇌를 하다 보니까 하늘의 구름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아름답거나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심터에 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주셨고 아이가 전학을 오고 남편이 그 집에 애정을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요즘에는 남편이 원장님이 쓰신 원래 제가 읽으려고 샀던 그 책을 한 챕터씩 읽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게 바라던 것들이 남편의 평안함을 느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 이걸 정말 계속 지속하고 싶구나 제가 누리는 평안과 남편이 누리는 이 평안이 저희 가정에 계속 흘러 넘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는 그 사건들이 너무나 무섭고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마치 아이가 죄를 짓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절대 나오고 싶지 않은 앞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싸우고 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싸우고 있지 않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전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아름다웠고 또 요새는 꽃들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아 최근에 장미향을 맡았는데 그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미의 색깔이나 빛깔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향은 저한테 너무너무 가슴 깊이 남아서 제가 지금도 그 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아 기도가 호흡이지 예수님의 향기가 제 코로 들어오면 그 보열로 내 몸에 죄가 씻겨지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나 날마다 호흡하지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한테 들어오지 그 보열이 나를 감싸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고 너무 감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사진을 찍었어요 내 갈비말이세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저분을 어떻게 저렇게 바꿔놨을까요 여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서 이것만 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남편이 최근에 화면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남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잘생긴 남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춘기 시작된 장시우입니다 13살입니다 여보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정씨 남편 안녕하세요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갔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못 했었는데 너무나 잘 거기서 지내서 나올 때 다른 여성을 보내주셔가지고 결혼을 다른 한 번 더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저랑 살던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바뀌어가지고 왔네요 새 여자가 왔어요 저 양반 나중에 중매비 많이 내야 돼요 새 여자로 바꿔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확실한가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인정한 것은 확실해요 옛날 여자가 아니래요 새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 쉼터에서 햇볕을 많이 보니까 예수를 많이 보니까 그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차례입니다 오늘 뭐 하실래요? 일광욕 많이 할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D-Day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천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말씀하시기를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구조가 그 빛을 잘 못 보고 있나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주셔서 염록체가 광합성을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광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저에게도 오셔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제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것만 받아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한울도 갈 수 있는 제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